이거 뭐예요? 어 이거 밥통인데 저쪽 밥 좀 만들려고? 한 번 해봐봐 아 이렇게 밥이 이렇게 돼 있어요? 이거를 질검을 많이 하니깐 많이 푹 섞었더라 입을 안 느낄 것 같지만 아가야 이거 좀 줘 이것도 저쪽 만드는 거예요? 응 밥을 꾹 짜서 건더지는 적하면 안 돼 이래서 저 소태어가 조총될 때까지 내줘서야 돼 이 물을요? 응 그러면 저절로 조총이 돼요? 아무것도 안 넣고요? 어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? 응 그거는 버려요 자 이거 먹어라 옛날에는 이것도 먹었어 응 옛날에는 음 다네요 밥도 꼭 씹으면은 어 뭐야 단맛이 나잖아 근데 이 가정집에서 잘 못한다 이거 옛날에는 시골에 집집마다 이거 했는데 요즘은 이래 항상 왜 없어 근데 이게 그렇게 끈적하게 되려면 진짜 오래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끈적하게 해야되면 엿 되는 거지 아 뭐 된다고요? 엿 엿 엿 엿만 뜰 때 아까 저거 하면은 이런 거 한 게 떠 있거든? 네 찾아볼게요 응 오케이 오케이 근데 유료품 하면은 얼마나 나와요 조총이? 이 정도 안에 정확하게는 못 뵀는데 한 대짜리 꼴땡이잖아 그럼 나오지 싶은데 오 조총 만들기 진짜 힘드네요 그래 무겁다 무겁다 오빠 뜨겁다 쟤야 될게 쟤야 될게 뜨겁다 나 이 몸 가까이 붙인 다음에 그래 불관절을 다 쳐봐서 앗 무겁다 오빠 갈 수 있나 그냥 가지 오 끓는데 아 근데 나 이거 김치 할 때 봤잖아 진짜 안 쓸 줄 알았거든 근데 골골 쏘신다 그거 원래 처음에 저거 이 조총 만든다고 샀는 거죠? 그래 아아 응 엄마 이거 막 끓어서 거품 생긴데 열심히 져 어? 열심히 져 보라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어 어 빨리 가서 열심히 져 구워 자네 네 HH 호흡 호흡 소토공이 크니까 확실히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엔 좋긴 좋다 맞어 호흡 흡 호흡 하면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 응 제대로 된 거 맞아요? 응 아닌 거 같은데 진짜 뜨겁지만 되게 뜨겁지만 제가 테스트 타오봐 한번 먹어보길 진짜 뜨거운데 제일 희생할게요 뜨거운데 진짜 먹기 힘들거든 제대로 됐나 봐야 돼 희생 안 해도 되는데 네? 희생 안 해도 되는데 큰 거를 한 번에 먹나? 나쁘지 않나? 우리 아가야가 밀가루를 잘 못 쳐 진짜요 그것도 뭐 기술이야 칭찬할 거 없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고기하고 정거리하고 뜬다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한 번 또 먹나? 아니 아니 식탁을 하니까 나도 잔 속해줘 그래 동삼이 아빠 닭식도 하나 드셔봐 음 맛있어 그래 저는 본래 따뜻할 때 굽을 때 그게 제일 맛있어 맞아 이거 언제까지 넣어야 되는데요? 그거 한 한 3시간 차서 해야 된대 3시간 잘 잡고 있어? 어? 어머 색깔이 진하네 아니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내 근데 지금 한 시간째 계속 잡고 있다 아이가 해볼래? 아니 하나도 안 어려 보이는데 뭐 한 번 해봐 설정인데 놀러 나가려고 하네 지금 뭐 먹으러 반 쪼개줘 나도 야 반이라며 응? 어? 응 저는 명태전이 소고기전은 좀 부우하고 맛있고 명태전은 명태전대로 좀 맛있어 가자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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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리 영혜 장애가 샀지 응 영혜까지 간다고요? 응 영혜 그냥 아빠고 엄마고 콧바람 씨로 가다 보이고 거기까지 갔어 안기네 과메기도 사고 응 가끔 먹으면 이게 품질이 좋은 게 있더라고 이거 밀가루 묻혀서 가봐야 돼 응 넣고 밀가루 묻혀서 가봐야 돼 응 이거 자기가 한다고? 어 걱정돼 봐 많이 넣으면 좋은 건가 적당하게 넣으면 돼 적당하게 넣으면 된다 어 더요 응 아니 이거 가자미 저는 평타게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응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이거 맛있어요 괜찮아 팬입기는 좀 어렵네 이게 해놓으면 맛은 있는데 하기는 힘드네 빠지네요 소고기하고 두부하고 좋은 거 다 들어갔잖아 양양리 지금 이거만 모아도 어머님이 하는 거 보면 소독소독 금해가지고 안 오려고요 속 만드는 게 금방 만드셔가지고 내가 하면 몇 시간 걸릴 텐데 금방 만드셔가지고 내가 하면 몇 시간 걸릴 텐데 금방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돔 안성돔 이게 감성돔이요? 제가 뭐 잡아봤거든요 어이야 다음에는 다음에는 우리 사슴 말자 우리 아가야가 다운 것 같아야 되겠다 이건 저기 이거는 우러비 아가야 너랑 뚜껑 좀 바꿔주세요 이거 뭐가 있죠? 돈베 그 물에 뭐 그랬죠? 응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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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가 아니고 상어 아우 저것도 정황하니 내가 물을 도 모르겠네 하하하하 확실하게 생선도 이거 톱톱톱이 하니까 더 잘 먹어 그런 거 같은데? 이거 너무 세 개를 짓지만 천천히 이렇게 벌리면 확 젖어버리면 가위에 올라오면 열이 탄다니까 저는 이거 또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 할까 슬슬 이렇게 뭐뭐 하세요? 나물? 오늘 나물, 도라지, 고사리, 콩나물, 시금치, 묵나물, 미역 여섯 가지 아버님 왜 이렇게 맨날 도와주세요, 원래? 평소에도? 잘 도와주는 편이지 그건 알아요, 저도 뚜껑을 막 덮었다 열었다 하면 안 된다면서요? 어, 그래 그래 맞죠? 다 익을 때까지 놨어야 돼 그러면 불매야 돼 집간장 집간장 집간장이요? 응 근데 집간장은 직접 만드셨어요? 응, 그렇지 집있어요 국살마가 요즘 만들어서 말려가 잠깐 가야지 이렇게 딱 두 개만 넣나요? 응, 참기름하고 두 개만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볼래? 한참 그렇지 시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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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 두 개만 넣어도 진짜 맛있네요 이건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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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고 놨거든, 아까? 네 미역은 삶아서 먹는거죠? 응, 이거는 생미역 아, 생미역이에요? 응 조금씩 한참 나올 철이거든 네 이것도 뚫은 맛이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네 소금 갖고 팔랑팔랑팔랑 이때 그러면은 뚫은 맛이 안 나요? 응 오오 이것도 이거 두 개만 넣어요? 응 응 아오 그럼 간장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, 맞아 오빠야, 그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세게 젖지 말라고 해서 젖을 하는 거다 어머, 됐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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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, 봐봐 숟가락을 이따 보면은 이렇게 거래에 된 거랄까?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안 뜨거워, 안 뜨거워 식었어 응 음 맛있네요 자, 홍삼이 더 손 떼봐라 다시는 하지 맙시다 죽을 거 끄면 되죠? 응, 한 번만 조금 한 10분 정도만 더 끓이자 조금 끓거든 잡아봐 근데 여기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약간 체어막스만 하는 느낌이야 사실 근데 매달 오잖아 매달 오는데 그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아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 한 번도 안 해본 거 그렇지 그렇지 김치도 내가 안 만들어 봤어 그치 근데 이번에 원래 조청 설날마다 하는 거 아닌데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하려고 내가 기획했다 고기부터 입고 나서 물 좀 줘 네 무를 엄청 많이 넣었네요 물을 엄청 많이 넣었네요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네 물을 엄청 많이 넣었네요 형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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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두부 네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네 잘 된 것 같다 한번 볼게요 깨끗해봐봐 고기가 밑에 많이 가라앉았네 제꺼 고기가 너무 없는데요? 깨끗해봐라 됐다 갈비는 언제 한 거예요? 갈비는 엄마가 어저께 미리 해놨다 미리 해놨다고요? 우리 아가야 주려고 엄마가 했다 아빠가 장갑을 왜 끼셨어요? 새싹 뜯으려고 그럼 한번 뜯어보실까요? 이거 돈베기잖아요 장갑 와벌로 끼다 장갑 불량이 뭐해라 응 잘 됐네 이제 생선 굽는 건 아빠 담당 저게 뭐였죠? 간성농? 간성농 저건 조기 잘 구워졌네 조기도 엄청 크다 네 제일 큰 거로 좋은 거로 샀다 자 먹읍시다 예 드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응 거래 근데 이런 거를 팔지도 않거든 탕국 같은 거 알지? 추석하고 설날에만 먹을 수 있어 여기 와가지고 응 이걸 파는 가게가 없다고? 나는 살면서 영어 처음 먹어봤어요 옛날에 홍삼이 어릴 때 탕국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끓여줬거든 엄마 뭐 큰집에 탕국하고 맛이 달라 그러다가 엄마가 큰집 탕국도 엄마가 끓였는데 그래도 엄마는 맛 없대 그러니까 양을 많이 끓여야 되는데 양이 작게 끓으니까 맛이 없대 그다음부터 집에서 탕국 끓주면 한집 탕국 끓이잖아 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얄팍한 술술을 내가 파악했는거지 잘 어울린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러나서 더 맛있나봐요 야 깻잎 찍으면 이거 진짜 맛있네 괜찮습니까 응 이것도 이것도 이만큼 나오는데 3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정도 소태 끓이는게 4시간 정도 걸리지만 쌀하고 밥하고 그걸 섞어놓는데 그 시간에 5시간 미리 해놓은 시간까지 한 번 10시간 걸렸대 그렇지 물 많이 넣고 밥을 하고서 아니아니 밥은 꿇은 밥을 해가지고 먼저 즐거움이 있잖아 이렇게 말로 해봐야 모른다 뭘 봄되냐 이 송삼이네 영상에 다 있다 사야보면 근데 이제 당분간 조청 안 하려고 진짜 바람을 찬바람이 없어서 그런가 머리가 아 비도 왔다 내가 진짜로 여름에 한 번 할만하겠나 아 이건 못한다 이거 고이 같다 아 육고기 같다 이 말이가 다른 게 다 맛있어가지고 육고기 갈비 이제 앞뻑 안 먹었더니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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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단 떡을 한번 먹어보자 흐흫 흐흫 조청 잘 됐어 흐흫 흐흫 오빠의 피탐이다 설탕 뭐 당분 하나도 안 드는데 이렇게 단지 닫아지는지 뭐 옛줄금에서 옛줄금하고 쌀 그래 쌀에도 당이 나오잖아 이게 근데 잘 됐는게 저번에 했을 때 이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떡에 찍어 먹기 힘들었는데 어 딱 됐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진짜 명절마다 우리는 뭐 차리 지내고 이런 건 없는데 그 이상 일을 하는 거 같아 그래도 같이 하는 사람 여기 한 명 더 늘었잖아요 응 좀 비자 할만하죠 요즘엔 응 아 너 오늘 아 초청한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 흐흫 이 바람 맞으면 아까 그때는 진짜 바람도 많이 불었어 그러니까 좀 힘들지 근데 이 수많은 음식 중에 이거 하나 내가 좀 저었다고 응 너무 생색내는 거 같나 지금 알았어? 서로 버전으로 항상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오거네 비가 오고 해가 오는데 열의 очень antically 감사합니다.